뭐야? 국뽕 밑에 뭐야? 왕웅님 안녕하세요 그만해라 한국인으로서 안 치워줄 수는 없지만 이 이상 치는건 어? 이 자식 1.5배속? 이 자식 1.5배속? 이 자식 1.5배속? 땡큐! 땡큐! 어? 어? 이 자식 1.5배속? 바이바이! 이 자식 1.5배속? 이 자식 1.5배속? 이 자식 1.5배속? 이 자식 2.5배속? 이걸 가지고 1등 하지 않고서야 전 허리 두고 있었습니다 정석 만들어준다 안 돼! 안 돼! 저와 함께 있던 친구는 혼자 있었던 친구입니다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친구는 총으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에 자신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끌려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 쫓고 쫓아 도착한 곳에 저 멀리 보이는 한 명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친구야 그곳에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안녕 내 친구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도하길 바랄게 내 이